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당신의 의식의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당신의 모습은 초라하고 별 볼일 없는 삶을 살수록 사연이 많고 한많은 삶을 살고 있을수록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날 것입니다.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당신의 모습은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하늘에서 약속한 대로 하늘에서 프로그램대로 잘 살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나에게 만족하며 사는 사람 또한 많지 않습니다. 왜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이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가? 이 문제는 인류의 삶을 관통하는 보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지금의 삶은 욕망을 가진 당신에게는 매우 불합리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당신의 지금의 삶은 자유의지를 가진 당신에게는 감옥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당신의 지금의 삶은 희망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당신에게는 지옥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 곳이 당신이 그렇게 벗어나고자 하는 이 곳이 당신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하는 이 곳이 당신의 영혼의 입장에서는 이 곳은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을 만큼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 곳이 모순으로 가득한 이 곳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수시로 일어나는 이 곳이 정의롭지 않은 부조리한 이 곳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 곳이 당신의 영혼의 입장에서는 영혼이 물질 체험을 통해 윤회를 통해 진화하기의 이 곳은 우주에 있는 행성 중에서도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해 당신의 영혼이 창조한 가장 좋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세상은 당신의 카르마를 가장 빨리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곳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이번 생애의 당신의 삶은 당신의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삶입니다.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당신의 삶은 당신의 영혼의 진화 여정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필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식의 수준으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인류의 의식 수준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당신의 의식이 확장되고 당신의 의식이 깨어나 하늘의 입장에서 당신의 삶을 본다면 당신이 체험한 모든 삶이 신성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이유는 당신의 의식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으며 당신의 의식 수준으로는 받아들일 수도 없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리를 이해하지 않는 한 윤회의 법칙과 카르마의 법칙을 이해하지 않는 한 하늘이 일하는 방식을 이해하지 않는 한 당신이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이유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지구 행성은 우주의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해 존재하는 행성입니다. 지구 행성에는 약 12% 정도의 인류는 외계 행성이나 외계 은하에서 자신의 행성을 운영하고 관리하다가 행성이 폐쇄되거나 멸망하게 된 책임을 지고 지구 행성에 유배되어 온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행성의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행성을 재건하기 위한 경험치를 쌓기 위해 지구 행성에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가혹하리만큼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외계 행성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우주의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해 지구 행성에 물질문명의 종결을 앞두고 이 모양 이 꼴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 지구 행성만이 우주에서 유일하게 외계 행성의 카르마를 해소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깨어나야 합니다. 당신의 의식은 지금보다 확장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의식은 지금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야 합니다. 당신의 의식은 우주의 진리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땅으로 내려올 때 당신의 가슴 속에 하늘이 심어놓은 진리의 씨앗이 진리를 만났을 때 공명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땅으로 내려올 때 하늘과 당신 영혼 사이에 신성한 약속의 징표로 당신의 마음 속에 심어놓은 하늘의 마음이 당신의 타임라인에 맞추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인류는 격변의 시대에 내던져질 것입니다. 인류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 모두는 혼란과 혼돈 속으로 내던져질 것입니다. 혼란의 틈 속에서 혼돈의 상황 속에서 인류의 의식은 급속도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의식이 깨어나는 하늘 사람들을 위해 의식이 깨어나는 빛의 일꾼들을 위해 이 글은 우데카 팀장이 상징의 표식으로 준비된 글입니다. 인류의 건승을 빕니다. 2019년 2월 19일 우데카